자 여러분들 이번 6월 평가원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입시 관련된 입시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이공계 지원 시에도 사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물론 이제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선생님도 현장에서 물어보면 사탐 두 개를 하는 친구들이 물론 여전히 대다 두지만 사탐 하나에 과탐을 하나를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공계 지원을 할 건데 과탐 두 개를 들고 가는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대개 최상위권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서울에서도 한 중간 정도 대학. 이 친구들 전략은 이거죠. 과탐 둘을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둘 다 3등급을 맞느니 과탐 하나 사탐을 해서 둘 다 1등급을 맞겠다. 그러면 비록 내가 사탐 하나 때문에 과탐에서 과탐 과목에다가 주는 가산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사탐 1등급의 표점. 물론 이제 변환표준을 쓰겠지만 그 대학들은 그게 더 좋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지금 선택 감옥에서 유불리가 없도록 최대한 난도를 조정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과탐에서 가산점을 주니까 이공계 지원 시에 과탐을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주잖아요. 사탐도 사탐 선택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과탐만큼 사탐의 표점을 높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야! 들리는 얘기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 선생님도 와! 사탐이 정말 표점 70점이 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사탐 선택해도 과탐하고 진짜 자웅을 겨를 수 있지 않을까. 뚜껑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도 좀 기대 반 했었죠. 근데 오늘 문제를 보니까 이 지리감호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내서는 여전히 사탐을 선택할 경우에 표점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향후에 어떻게 또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6월이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워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또 한 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장 궁금한 게 한지, 세지 어땠어요잖아요. 한지는 조금 어려웠고요. 세지는 어려운 문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 중에서는 한지가 좀 더 어려웠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써 있는 대로 전체적인 난도를 상향을 조정해가지고 한지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 보통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한지는 굉장히 쉽다고 체감적으로 느끼는 문제, 체감한 정도의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예년의 평가 문제와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세계지리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평이했어요. 다만 위도 경도를 가늠하는, 최근에 세지가 이제 가장 난도를 높은 문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위경도 문항은 보통 한 문제 내는데 이번에는 그 쓰리랑카랑 대만에다가 또 뒤에 19번 문제까지 해서 두 문제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평가원 쪽에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낸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월하고 더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가장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이번 시험에서 조금 우리들이 움찔했던 거 뭐냐면 한국지리도 한국지리가 과탐의 출제 경향을 따라가고 있는 문항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르면 패스 뭐 이거잖아. 그죠? 꼼꼼히 읽는다. 모르면 패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면 패스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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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있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는 모르면 패스를 쓰기가 어렵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내는 의도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아지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균이 내려가게 되고 고득정자의 표점이 올라가겠죠. 그런 의도로 형식에 있어서의 과탐이 자주 출제하는 방향을 택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20번 문항. 20번 문항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여태까지 한국지리 감옥에서는 세지도 그렇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유형이에요. 보통 과탐해서 이런 방법을 가끔 쓴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교과 내용만 가지고 푸는 것도 아니야. 자료 해석을 또 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건 자료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합쳤을 때 4점이 나왔죠. 갑은 을은 2점이 나왔어요. 그럼 밑에 보면 옳은 답변은 1점, 틀린 답변은 0점이니까 갑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옳은 답변을 했다는 얘기잖아. 11, 11, 4점 먹었고 얘는 지금 4개의 질문에서 2개만 옳은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걸 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게 자료 해석이 아니라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러니까 놓치마 정신줄. 바로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제야.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이 평가원 시험이 우리가 보통 자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했을 때보다, 숫자를 했을 때보다, 자료로 하는 이유는 더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의도잖아. 현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런 비현실적인 방법을 그러나 자꾸 점점점 개발하는 이유는 교과 내용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변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데서 자꾸 변별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 지리도 요러한 신유형의 한 문제 있었다. 요거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20번 문제. 학생들이 여기서 타임어택이 굉장히 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과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석탄화력발전소, 도청, 우리가 늘 외웠던 기업도시, 충청도니까 충주, 청주, 원주, 태충, 해역, 안창호 전문은 청춘이와 수원, 제주 뭐 이런 거니까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만하고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세계 지리도 그래야 되잖아. 세계 지리는 기존의 유형과 우리가 보기에 뚜렷하게 다른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일관된 어떤 출제 방침으로 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다보니까 이렇게 낸 것인지를 선생님이 그래서 좀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인가. 오케이. 그렇다면 세계 지리도 한국 지리처럼 이러한 선지의 패턴이라든가 문제 구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세진도 없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궁금했던 거죠. 어려운 문항을 보시면은 한지는 13번 문제. 성남도 선생님이 성남에 1기 신도시도 하나 있고 그쵸? 우리 분당이라고 2기 신도시 판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념 교재도 있는데 학생들이 그 부분을 약간 좀 구석진 내용이라서 잘 기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부분에서 주간 인구지수는 포천이 1이다라고 이제 지역 지리 개념 교재 보시면 나오는데 그 부분이 또 뒷부분이라서 6월 경우에 학생들이 그 부분까지 좀 좀 단단하게 좀 다져져 있을지는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20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임어택이 심해서 학생들이 좀 허둥지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쌤도 사실은 아까 집에서 이제 우리 이제 촬영하러 오는 중에 이제 문항을 보면서 약간 얼굴이 달아올랐었어요. 왜냐하면 한지에서 신유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설렜지. 오케이. 이거 표점 올라가는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탐의 표점을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격차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지고는 과탐 표점이 안 나오죠. 오케이. 세지는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조금 역시 또 마지막 문항인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배터리 거의 간당간당한 상태에 들어가니까 세지는 20번이 뭐 만약에 그냥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0번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좀 타임어택으로 인해서 난도가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려운 문항을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건 물론 이것도 역시 또 어떤 정책을 이런 출제 방향을 가지고 낸 것인지는 역시 의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지리는 예년에 없이 눈에 띌 정도로 시군별 위치 문제의 비중이 여섯 문제 보통 세뇌문제인데 여섯 문항으로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럼 세지도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세지는 또 세뇌문항으로 비슷해요. 이게 뭐야. 선생님이 알기로 평가원 출제할 때 지리는 두 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지팀하고 세지팀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아마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소통이 아마 조금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난도 차이도 좀 있고요. 또 신유형도 한지 쪽에만 쏠려 있고 또 위치 문제의 출제 비중도 한지만 유독 높게 나타나고 어떠한 평가원에서 지침을 주고서 출제한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다만 요거 요런 한지 비록 세지는 없고 한지는 요런 과탐에 쓰는 어떤 출제 방식을 태책을 했잖아요. 요 부분은 비록 이번에 세지하고 같이 요런 경향을 띄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다음에도 이러한 출제 방식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래야 우리 또 어때 비록 내가 사탐을 선택했어도 내가 갑자기 사탐 선택했어도 건축학과도 되고 싶고 간호사도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수의사도 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랬을 때 불리함이 없도록 평가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평가에 당연히 듣지 않겠지만은 자,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위치가 어려웠잖아요. 스윙이 6월 10일, 13일 13일이니까 인강학생들은 14일부터군요. 14일부터 해서 2주 동안 위치다 특강이 들어갑니다. 교재가 지금 마무리 작업 거의 다 되고 있고 오늘도 지금 그 교정표 다 나왔고요. 자, 그래서 6월 중순에 또 최근에 점점 어려워지는 위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라이브 총평인데 마지막은 개인 홍보로 끝나게 됐네요. 자, 아무튼 이리아트 회사가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회장님, 사장님이 아마 흐뭇하게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수능 스마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기상 선생님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